경찰이 마약 취약 혐의로 입건한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인천경찰청 마약범죄 수사계는 오늘 서울 강남 유흥업소 마약사건 관련 입건자 중 가수 권지용 씨에 대해 다음 주 중 불송치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지난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권 씨는 각종 마약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경찰은 참고인 6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지만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